와 진짜 바닥바닥하게 잘 구웠다 새벽이니까 제로 칼로리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야심한 밤에 오늘은 곱창이랑 대창 요즘에 먹방 유튜버 사이에서 정말 핫한 델킷 곱창 대창 저한테도 들어왔습니다 광고주 여러분들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먹어볼 양은 한우 소대창 3kg랑 소곱창 그 다음에 한우 소곱창 염통 나머지에서 1kg에서 총 4kg 정도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이 조금 특이하게 굽기 전에 무게가 아니라 굽기 후에 무게를 주신다고 하거든요 진짜 그럼 바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진짜 크다 이곳은 소곱창이 한우 소곱창이 있고 그냥 소곱창이 있는데 한우 소곱창은 이렇게 좀 더 통실통실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그냥 소곱창은 이렇게 한우 소곱창 보다는 덜 통통하지만 그래도 엄청 맛있어 보여요 한우 소곱창... 조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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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inch, passed hemos needed to hit, 요소, multiple times to build, 얼마noc anuomotus 소곱창이 이동, 가방 그럼 내륙을 날면서 매일에 공 цвет Ihnen이 있습니다 인사합니다 én 식, 맥주요mpus 소곱창은 이렇게라도 맥주해 주신, 고소곱창 여러분 델킷에 한우 소대창, 소염통, 소곱창, 한우 소곱창까지 이렇게 다 구워봤습니다 와 진짜 대창은 지난번에도 구워봤지만 진짜 굽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베란다에서 구우니까 잘 구워졌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보시면 이렇게 바삭하게 구우셔서 저도 바삭하게 구워봤습니다 근데 부피가 좀 많이 줄어들었네요 이래봬도 3kg인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팽이버섯 조금 잘라서 양념 뿌려놨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엄마표 파김치랑 참소스 청양고추 썰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볼게요 먹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먹기 전에 먹기 준비! 핑크 이랬에 먹기, 숙쑤 짠! 일단 제일 먼저 소염통 소염통도 엄청 바삭하게 잘 구워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스며로 찍어서 엄청 고소하다, 엄청 고소해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고는 진짜 많이 들었지만 진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대박이다 다음은 소고창 와 엄청 잘 구웠다 이곳이 곱을 만들어서 하는 인조 곱이 아니라 진짜 곱창 자체에서 나오는 순수 곱이라고 해서 봤는데 진짜 가득 차있고 엄청 고소해요 짠! 그리고 엄마가 매운 양념장도 만들어주셨어요 사실 팽이버섯 위에 올리긴 했는데 팽이버섯 먼저 먹자 와..최고다.. 대창이로 와 껍질이 이렇게 바삭하다고? 소세찬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고 소세찬이 여자들이 굴어러서 사람들이 대킥대킥 그랬는데 왜 대킥대킥 그러는지 알겠어요 소세찬이 일단 너무 고소하고 맛있고 곱창도 곱이 가득 차서 씹는 동안에 계속 곱의 향연이에요. 너무 고도하다. 다음은 한우 소곱참. 한우도 진짜 너무 맛있다. 최고다, 최고. 이게 제일 최고예요. 와, 하나도 안 질기고 곱도 엄청 가득 차고 겉에 지방이 좀 더 부드럽게 해주면서 입안이 진짜 행복합니다. 파티를 이루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배고자. 진짜 너무 행복해. 진짜 너무 행복해. 파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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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곱창 조합은 미쳤다 이거는 여러분 대창이에요 기름이 다 빠져버려서 과자 할까? 과자 할까? 소스 소스가 없어도 자체 대창, 곱창들이 너무 맛있어서 자체 대창, 곱창들이 너무 맛있어서 그냥 맛있어요 안 찍어 먹어도 풀 수 있는 거 잊고 있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입에서 녹는다 녹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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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바닥바닥하게 잘 구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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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최고의 좋아 이렇게 이렇게 곱창, 대창으로 주문하면 참 소스가 같이 오는데 여기에 청양고추나 이런 거 넣어 주시면 진짜 맛있어요. 느끼한 걸 모르고 계속 들어가. 여러분 제가 불을 다시 시킨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짠! 볶음밥 해먹으려고요. 볶음밥은 국물인 거 아시죠? 어머니가 썰어주신 김치. 고추 청소스도 좀. 짠! 밥 먹기 전에. 나랑 두 사이 다. 새벽이니까 제로 칼로리. 와 먹어보자. 짠! 진짜 맛있다. 넓게 펼쳐서 잔열에 익히고. 와 김치랑 조합 대박. 와 이렇게 캠핑 가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곱창의 가격이 부담스러울 때 집에서 이렇게 퀄리티 좋은 곱창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사서 진짜 가족끼리 먹어야 되겠다. 엄마 김치가 너무 맛있다. 그리고 주신 분들 밥, 김치. 꼭 먹어서 드세요. 그리고 주신 분들 밥, 김치. 꼭 먹어서 드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음. 음 여러분 마지막 한입만 마지막에 한우조각탕 물려있는 부분 먹었어요 와 짠! 오늘은 델킷에서 보내주신 대창, 소국창, 한우소국창, 소염통까지 이렇게 총 4kg 보내주셔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았는데요 진짜 대창도 그렇고 곱창도 그렇고 한입 한입, 첫 한입이 잊혀질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었고 대창도 너무 고소하고 곱창에 있는 국도 잔뜩 들어있어서 너무 구수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마표 파김치랑 참소스까지 너무 잘 어울렸고 진짜 화룡정정으로 마지막에 곱창, 김치 잘라서 볶아먹은 볶음밥도 완벽했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맛있고 행복하게 영상 찍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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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